4집 활동을 끝으로 휴식기에 들어간 국민그룹 G.O.D가 100일 콘서트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그 기자회견장으로 함께 가시죠. 네, 지난 월요일 100일간의 릴레이 콘서트를 앞둔 G.O.D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번 콘서트는 100일 동안 100가지 콘셉트로 진행되는 독특한 공연이라고 합니다. 이번 콘서트를 통해 뮤지션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는 G.O.D. 야심한 콘서트 케이크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G.O.D. 여러분들 요즘에 활동 안 하셔서 휴식기에 접어드신 줄 알았는데 100회 콘서트지만 100가지 테마를 가지고 해요. 그래서 여러 번 와도 안 지루하실 거예요. 100번 다 틀려요. 100번 다 틀려요? 그럼 100번 다 와야겠네요. 그렇죠? 오실 겁니까? 네, 갈게요. 표 사서 오세요. 저희들의 집, 그런 느낌으로 진짜로 매일 G.O.D. 오빠들을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냥 재밌게 하고 싶어요, 자연스럽게. 가족적인 분위기죠? 네. 이번 콘서트에서 주고 갈 만한 거는 그 대니 형의 보디빌딩으로. 그렇죠. 대니 형이 이번에 드디어 먹는가요? 좀 하고 있어요. 네, 오늘 끝으로 이번 콘서트 홍보를 하는데요. 길게 말고 네 글자로. 개봉박두, 개봉박두, 개봉예강, 기대해줘. 세계 최초? 꼭 오세요. G.O.D. 백겐 콘서트에 오세요. 마음을.